방송국민 채널 양상화입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오늘 마지막 시간 가장 비싼 모델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가격이 75, 85, 92, 195 팍 뛰었죠 팍 뛰었죠 네 두 배가 됐습니다 오렌지의 대표 브리티쉬 락 사운드 오렌지 기타 앰프 AD30 HTC 30와트 모델을 해볼건데요 이건 뭐 이름만 들어도 대충 알 수 있듯이 각 앰프 회사에 플래그쉽이 될만한 그런 빈티지 앰프 AD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3개의 모델을 했었는데 첫 시간에는 일단 옥스가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캐비닉 시뮬레이션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저렴하게 가성비 그렇죠 오렌지 앰프를 가성비 템으로 바로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어였고 두 번째 시간에는 옥스가 필요하긴 하지만 아주 컴팩트한 그런 디자인과 사이즈에 아주 으르렁거리는 멋있는 개인톤을 은총씨가 딱 들려주셨던 그런 레스폴 개인톤에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셋업에 85만원짜리 앰프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거 이제 테러였죠 테러 락커 15 테러 다음 시간에는 이제 너무너무 재밌었던 ORC 스놀이 ORC스 네 ORC5였는데 제가 그런 브리티쉬의 사운드들을 저희가 처음에는 좀 장난스럽게 접근했다가 나중에 진짜 감탄을 하게 된 맞아요 네 그런 사운드들 빈티지한 느낌을 내기에는 ORC5 아주 좋은 모델이었고요 네네 그리고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마지막 저 이번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할 195만원짜리 앰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 바로 한번 스펙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렌지 AD30HTC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은 첫 시간에 했었던 것은 클래스 AB였거든요 그리고 그건 진공관이 들어있지 않은 솔리드 스테이트 앰프였고요 여기는 30W의 클래스 A 진공관 앰프의 3개 기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완전히 분리된 회로의 2스테이지 트윈 채널을 가지고 있고요 두 개의 빈티지 앰프가 하나에 있는 것 같은 효과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 로트와일러 얘기도 하고 있어요 채널 1에서 톤을 조절하면 마치 사낵계 로트와일러가 짖는 것처럼 느껴지면서도 소리가 두텁고 부드러워 클래식한 소리가 난다 채널 2에서는 미드와 게인이 조금 더해져 타이트하면서 경쾌하게 올리고 소리의 반응이 약간 더 빠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초창기 앰프들 이런 오리지널 빈티지 앰프들과 비슷하게 진공관 정료기를 이용하고 클래스 A로 작동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클래식 부티크 빈티지 앰프들과 경쟁하고 평가받은 그런 대표 앰프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2채널 빈티지 앰 버스터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하이게임과 하이 버스틸러티 얘기가 나와 있구요 역시 뭐 조금 다양한 톤을 만들어낼 수 있고 맞아요 2채널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접근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앞쪽에 패널 전면부 패널이 나와 있구요 전면부 패널 뒤에 이제 리어 패널 보시면은 여기에 다양한 스피커 아웃풋 세팅과 풋스위치를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13 14 전원부 까지 보실 수가 있구요 네 여기 밑에 이제 컨트롤 여기에 이 부분에 이거 보겠습니다 여기에 진공관 일단 이 CC83 12AX7 4개 프리앰프에 4개 들어가 있구요 2L84 4개가 파워앰프에 들어가 있고 렉티파이어의 정류기 GZ 네 3 4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디멘전 확인을 하시면은 확실히 얘는 좀 커요 23cm 55cm 25cm 역시나 옥스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은 어쩔 수 없는 형국이 보이구요 그리고 무게는 11.2kg입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어떤지 들어볼까요 네 물론 오렌지 컨텐츠지만 저는 어떤 부분에서는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는 옥스 컨텐츠라고도 좀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옥스의 세계가 확장입니다 결국은 네 그러니까 옥스의 사운드가 워낙 이게 좋다라는 거를 좋은 앰프의 본연의 사운드 잘 재현해주고 있다는 거를 지금 들어보시면 아 멋있다 되게 그 그 진짜 빈티지한 사운드를 잘 뽑아낸 것 같아요 네 빈티지 하면서도 하이게인 사운드 네 아주 잘 뽑힙니다 그럼 가보자 아 와 캬 방 TensorFlow 이야, 멋있습니다. 일단 리프 톤이 너무 멋있어요! 뭐 그냥 나는 락커다 나는 락커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근데 뭐 물론 사실 이게 이렇게 쳐야 좀 리지널리티가 좀 살아있는 건데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더빙을 해야 됩니다 더빙을 해야 돼서 이번에는 이게 지금 2채널 개인이었구요 1채널로 가서 되게 따뜻해지네요 받아볼게요 좋습니다 어떻게 가볼까요 오 톤이 확실히 좀 피지컬에서 오는 톤이 있네요 그죠? 네 그냥 아르페쥬 한번 넣어 볼게요 전혀 이제 원곡이랑 패럭 달라지는거죠 전혀 상관없죠 이게 지금 그냥 보신 분들은 쟤네들이 레드 레드 제플린 이 곡까지 뭔 짓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요 원곡을 왜 망치는 중에 하죠 앰프톤을 체크 중인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컨텐츠로 보여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레드 제플린의 이미그란트송 맞구요 네 토르 맞는데 네 토르의 라그나로크의 주제가로 나왔던 그 곡을 저희가 재현하는게 아니구요 여러분 지금 네 재현하는게 아닙니다 여기를 좀 이 곡을 바탕으로 여러 톤을 들려드리려고 가져온 겁니다 네 이 노래가 진짜 토르의 너무 찰떡으로 잘 어울려구요 아 저는 그 소름돋았잖아요 어 처음에 와 진짜 미쳤다 라는 생각 미쳤다 정말 마블 똑똑이들 네 맞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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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개인톤 솔로톤 너무 멋있는데 네 자 솔로 한번 해볼게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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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 좋습니다 잘 똑같네요 옥타브를 하나 낮춰서 받아 볼게요 네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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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짱이니까 아 여기는 안하고 음 여기만 메인만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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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좋아요 괜히 신나네 음 자 그 마지막으로 중간부분에 솔로 하나만 넣어볼게요 좋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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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정도만 받아보죠 이게 결국에는 원곡을 완벽하게 훼손시켰지만 그렇지만 네 하지만 원곡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점 네 이거 원곡 여러분들 그 원래 이거 그 보컬이 음 아 아 아 아 아 이게 너무 강렬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찾고 싶은 분들이 아 아 아 아 아 아 그들을 몰라가지고 몰라가지고 하도 그렇게 검색을 하다보니까 하도 그렇게 검색을 하다보니까 네 아 아 바로 나온다고 아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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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습니다 좋다 야 이거는 진짜 확실히 앰프가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그 피지컬이 크고 그 강력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아 아 유튜브에 여러분 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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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세 개 치고 그 다음에 띄고 이렇게 찍 긋고 아를 해야 돼 그냥 아 네 개를 치면 안 나오고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두 번째 영상이 제목 몰라도 익숙한 노래 스팟 100이네요 아 너무 웃긴다 네 여러분 이거는 아아입니다 그럼 잠시 돌아와서 네 어 마지막 트랙을 이제 뮤트앤오버 뮤트를 하고요 아 아 좋아요 확실히 이 앰프는 오늘 했던 것 중에 큰형이다 이런 느낌은 듭니다 확실히 예 재료도 많고 그 물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오라이시스 오 예 그게 좀 마음에 드는데 그렇죠 그 어떤 뭐 그건 감정적인 어떤 부분이거나 이제 감성의 포인트인 것 같고 근데 실제로 활용도 면에서는 결국에는 AD350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뭐 강력한 게임부터 해서 맞습니다 뭐 적당한 것까지 들려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예로도 뭐 뭐 오아이시스 되겠죠 될 거예요 뭐 뭐 같은 저거 오렌지 앰프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요거를 구매하실 때는 확실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정말 내가 확실하게 이걸 어 어 난 이게 좋다라는 딱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 앰프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그게 있다면은 어 이 돈을 주시고 구매하시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예를 들면 그 굉장히 그 상위 그레이드에 있는 그레이드에 있는 앰프 헤드들과 비교했을 때 뭐 엄청 비싼 건 또 아니에요 뭐 어느 정도 이제 중간 지점에 있는 가격대인 것 같고 200만 원이면 뭐 190만 원이면 사실 그렇게 비싼 거 아니죠 왜냐하면 보통 뭐 200 후반 때 300 이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여러분들 뭐 뭐 그렇게 너무 비싸다 이렇게 볼 건 아닌 거 같고 근데 이제 다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 90만 원 때에 오아시스가 굉장히 자신의 주장을 잘 펼치면서 그런 캐릭터적인 것도 잘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그보다 10만 원이 더 쌌던 락커 이제 실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사운드를 내줬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래 내가 하나 정도 기추해서 뭐 경험도 해보고 뭐 하는 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부담이 없어지는데 이게 지금 순간적으로 이제 두 배 가격이 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두 배 가격보다 어 반달인 가격에서 우리가 지금도 느낄 수 있는 앰프들이 있기 때문에 AD30을 여러분들이 구매하시기 전에 약간은 좀 고민을 해 보실 필요는 있겠다 근데 하지만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D30조차도 어 비싼 금액은 아니고요 실제로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사운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뭐 오늘까지 이렇게 4시간 잘 와봤는데 역시나 좀 다른 의미에서는 옥스 리뷰를 하고 있는 듯한 생각도 좀 많이 드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역시나 옥스도 좋지만 옥스가 이 앰프 사운드들을 잘 받아 주기 때문에 이런 명 앰프 사운드를 우리가 훨씬 더 좋은 퀄리티로 들을 수 있다 이게 참 좋은 거 같고 AD30 트윈 채널 이 앰프도 굉장히 좋은 앰프라는 거를 어 저도 좀 그러네요 새삼 느꼈네요 아 참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안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이 레드 제플린 노래를 선택을 한 이유가 시미 페이지가 이 앰프를 예전에 투어용으로 셀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AD30 싱글 채널 헤드를 선택을 해서 투어를 이제 떠나면서 그래서 이제 그 AD 시리즈가 전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 말씀은 못 드렸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다짜고짜 아아 이거 했으니까 뭐 하는 거야 이랬을 수 있는데 그래서 셀렉을 한 거고요 어 이게 1999년도에 AD 시리즈가 US 기타 플레이어 매거진에서 에디터 스픽 어워드를 수상을 하면서 그래서 그 때부터 바로 이제 오렌지라는 브랜드가 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브랜드로 자리매김을 하고 이 AD 시리즈가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데 딱 그 계기가 됐었던 게 바로 지미 페이지의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오렌지 시리즈를 하면서 뭐 슬래쉬 그리고 노엘 겔러거 지미 페이지 이렇게 명 기타리스트들의 우리가 그 영향을 조금씩 이렇게 받아가지고 리뷰를 전달해 드렸는데 오늘 저희가 레드 제플린을 한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네 괜히 갑자기 토르가 보고 싶었다거나 뭐 그래서 한 게 아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초반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 하고 얘기 네 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그래도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네 그렇습니다 왜 이걸 했는지 알 수 있겠죠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렌지 앰프헤드 시리즈 사실 저는 좀 기대 이상이에요 저도요 많이 기대 이상이고 우리가 어쨌든 오렌지 앰프를 처음 딱 생각했을 때 약간 부담스러워 좀 다루기 어려운 이런 앰프로 많이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 포함해서 근데 여러분 아니고요 그냥 좋은 앰프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앰프고 개인도 잘 쏟아져나고 그런 명 앰프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지금 뭐 마샬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앰프헤드에 굉장히 뭔가 지금 살짝 엄청 관심 많이 생긴 상태란 말이죠 그랬는데 오늘 만약에 오렌지가 아 역시 힘들어 이랬으면 그 약간 살짝 이렇게 바람된 게 착 가라앉았을 텐데 오늘 오렌지 들으면서 오히려 앰프헤드에 대한 좀 애정이 더 공고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오렌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온갖 브랜드들의 헤드를 다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종이별로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거는 앰프의 헤드 리뷰이기도 하지만 은총씨 말씀처럼 옥스 리뷰의 확장판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맞아요 결국에는 옥스를 사야하나 지금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오렌지 지지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앰프 헤드들 모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해주시죠 네 여러분 오렌지 앰프 4편 대정정 잘 마쳤고요 여러분 보시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선택을 잘 하셔가지고 좋은 앰프 구매하시기를 바랍니다 방구성 뮤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상상 snapshots referrals 구독 improvements 고마 pouch